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군민토론회가 오는 20일 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양평공사 문제 군민대토론회 준비위원회는 공사의 경영부실과 인사비리, 책임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양평의 주요 단체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한편, 직접 당사자인 양평공사와 양평군, 군의회에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준비위 측은 이번 토론회를 1차로 양평공사의 미래와 대응 등에 대한 후속 토론회를 펼칠 계획입니다.